한편 옥탑방 남정네도 한영어 하잖아 누구? 바로 왕세자 박유천? 아니 일본 활동하면 일본어 잘하는 건 알았는데 이젠 영어까지? 야 능력자다 그럼 올킬 발음 한번 들어볼래? 미녀 강사 레이나 그녀의 평은? 대사를 외워서 연기를 하는 거랑 진짜 영어를 잘하는 분이 대사를 보고 그거를 자기가 소화해서 연기를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회화를 해도 아주 잘하실 분이에요 제가 이분 영어하는 거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명확도 지금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좋아요 대사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본인 것처럼 느껴져요 걸음 되게 자연스럽고 약간 어떻게 보면 말투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춤추랴 노래하려 연기하려 일본어의 영어까지 아니 근데 영어는 언제 배운 거래? 음 초등학교 때부터 데뷔 전까지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야 엄친하네 엄친아 3개국어 완벽고사 훈훈함에 지적인 매력까지 이러니 반하지 않을 수가 녹색은 경기,Schule원에 지적인 매력까지 사퍼 bild 악순환에 지적인 매력까지 오져만 서퍼를 찾아봐 자세히ło 고마워 심사하자 심사하자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